부산시가 최근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시내 밀면집과 분식점 324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소 2곳,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 모두 8곳이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거된 김밥 34건에서는 살모넬라균과 장출혈성 대장균 수치가 적합한 정을 받았지만 위생 취급 기준과 보관 표시 기준 등을 어겨 행정처분됐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부산에서는 서구의 김밥집과 남구와 연제구의 밀면집에서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